전북도 교육청이 2022학년도 대학수능시험을 앞두고 시험장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섭니다. 지난 8월 27일까지 각 시험장을 대상으로 1차 점검을 한 데 이어 2일부터 15일까지 2차 점검을 진행합니다. 이번 점검은 방송시설 보안 미비점을 파악하고 시험장 환경조사와 준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. 이어 3차 점검은 다음 달 11일부터 4차 점검은 수능 하루 전날인 11월 17일에 진행됩니다.